SK바이오사이언스가 영국에 코로나19 백신 신속허가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신속 승인을 위한 순차 심사 서류를 영국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품질 자료와 비임상 자료, 임상 2분의 1상 자료가 제출됐고, 회사는 현재 진행 중인 3상 데이터가 확보되면 추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 상반기 중 유럽의약품청에도 동일한 절차를 받고, 이후 세계보건기구의 긴급사용 허가 등도 획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추가 임상을 통해 부스터샷과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접종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기적인 백신 접종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신규 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다양한 영역으로 R&D를 확정해 국내외 백신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